네, 너무 크다, 이게. 이거 3kg까지 있어요. 한 달아당 서창호 씨가 200만원, 4천원 주고, 4.3kg, 200만원 주고 먹었습니다. 그지 아래 가져갔습니다. 말복. 말복에 나가가지고 쳐서 되면 끝난다고요. 그때 얘들이 교배를 해요. 찍었어요? 한 달아당 서창호 씨. 내가 이 별장에 와있거든요. 근데 이것도 이제 이달 10월 20일 되면 끝나야 돼. 먹장은 안나오고. 10월 20일. 먹장은 이야.